나한테 싸움을 붙였으니까 싸움에 응해줘야죠. 이낙연이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저기 쓰다가 버린 칼을 들고 나의 등을 찔러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이든지 칼을 마련을 해서 이낙연을 끊어야 돼요. 제가 죽든 이낙연이가 죽든 싸움을 걸었으면 내한테 그로운 싸움은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나는 싸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마칼럼리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하면서 불공정 채용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 가운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황교익 씨를 향해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라고 지적하자 황 씨는 청문회 바로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 꼭 강하게 나를 세웠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경쟁관계로 해서 둘이서 검증을 하든 네거티브를 하든 그거는 두 분이 정치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중에 제가 끌려 들어간 거지 네거티브를 저한테 한 거죠. 아주 몹쓸 네거티브거든요. 저한테 집어지는 친일 프레임이에요. 저는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보다 못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대한민국의 골빛 놈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거는 생매장을 당할 발언이에요. 전 세계 음식 중에 한국 음식과 가장 비슷한 게 일본 음식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국 음식을 폄하했다라고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게 누구냐 일배들이에요. 어떤 일배냐. 내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극우 일배들이에요. 그게 한 2020년부터 안 하거든요. 걔네들이. 그런데 그걸 인나견이가 주워온 거예요.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흔적을 떠돌아다니니까 그거 주워와가지고 문재인 지지자인 황교익일한테 공격을 한 거야. 어제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화두정일을 욕하면서 다녔어요. 후보자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의 정치적인 의견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았어요. 일단 닫았어요. 고양이 사진 올리면서. 그런데 그걸 이낙연 쪽에서 그렇게 못하게 만든 거지. 나한테 싸움을 붙였으니까 싸움에 응해줘야죠. 내가 원했던 싸움이 아니에요. 이낙연이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적이 쓰다가 버린 칼을 들고 나의 등을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이든지 칼을 마련을 해서 이낙연을 끊어야 돼요.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제 실력에 제 능력에. 그런데 제가 죽든 이낙연이가 죽든 싸움을 걸었으면 내한테 걸어온 싸움은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나는 싸워요. 이낙연 씨가 착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엎드려서 빌빌 걸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봉건 시대에 왕족이나 양반들을 행세를 해요. 항상 문화인사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문화행사장에 가면 문화인들이 주인인데 지네들이 앞서서 앞에 나와서 축사하고 깃발 흔들고 나는 그 꼴들을 보기 싫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언론사 출신이에요. 그 프레임 시국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 말장난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알면서 나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해주는 거죠.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공격해줄게. 내 평판을 끝장내자 그러면 나도 너 정치생명 끝장내줄게. 그래야 그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올려드릴게요.